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씨와 A씨라는 말 아시나요? Before Corona, 즉 코로나 이전과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기업들의 노동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기업을 위주로 달라진 노동 환경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B씨와 A씨, 의미 깊으면서도 참 씁쓸한 말인데요. 국내 노동 환경의 변화 속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75%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유연근무자라면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나 배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여러 여건등으로 확대되지 못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며 유연근무제도 함께 도입이 된 거네요. 그렇다면 어떤 유연근무제가 가장 도입이 많이 되었을까요? 네, 유연근무제 형태로 봤을 때는 재택, 원격근무제가 가장 많았는데요. 26.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에 오른 유연근무제 제도는 시차 출퇴근제로 19%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3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18.3%가 뽑았고요. 4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5위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6위는 시간선태제 순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유연근무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들의 실제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한 대기업에게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뒤에 반응을 물었을 때, 대기업의 10개 사 중 약 6개 사에 해당하는 56.7%가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만큼 유연근무제가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이 돼서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유연근무제 플러스 점수를 줬는데, 그렇다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쭉 유연근무제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곳도 있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인 51.1%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7.8%에 불과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기업 내에서는 유연근무제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도입 속도가 만반했던 유연근무제마저 이렇게 많은 대기업에서 시행이 되고, 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이라니, 정말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노동 환경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조사에 참여한 대기업들 중 노동시장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39.1%가 비대면, 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라고 응답해 1위에 올랐는데요. 코로나19로 새로운 업무 형태에 도전하면서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업무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25.1%나 돼서 2위에 올랐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은 18.4%의 응답률을 보여서 3위에 올랐고, 13.4%는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 보상체계 개선이라고 응답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도 한동안 계속 다변화를 깨하게 될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만약 이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도 더 큰 변화가 오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강화될 거라고 44.6%가 전망했는데요. 새로운 근무 형태가 나오며 그만큼 노사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체계가 구축될 것이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 부문에서 편중된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도 나왔는데요. 과연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벼례가 초래가 될지, 또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마저 새롭게 변무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개선책을 통해 A씨의 노동환경에 긍정적인 결과만 나올 수 있길 희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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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